1도 오랫동안 2도 오랫동안 소송 5도 오랫동안 5도 오랫동안 혀 6도 오랫동안 6.2도 오랫동안 아직 많이 오랫동안 면드컬 혀 demanded 7.2도 오늘 면드컬 엑스턴 첫 번째는 렌즈에 쌀을 넣어줘야 합니다 렌즈에 쌀을 넣어줘 쌀을 넣어줘 여기가 이라고 이래 남는 게 레지스트레션 이때 구해소 이도 이즈파세 사디 이 전부 레지스트레션 구해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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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ke and share, subscribe for the video. thanks for watching my video.